오 뭐야 이거 우와 멋있다 그치 안녕 저를 보세요 예쁜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좀 같이 해주세요 저희는 오늘 샌디에이고 볼치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원래 어디 가려고 했습니까? 원래 사파리 주에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티켓은 할러데이에 못 가거든요 추울 줄 알고 옷 엄청 바리바리 입고 왔는데 출발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대 좋은 날인데 왜 월요일이냐 좋은 날입니다 아주 급하게 노선을 바꿔서 아쿠아리움으로 바꿨습니다 리오니의 반짝거리는 양말 패션 리오니가 EBT 카드가 있어서 한 사람당 3불에 했습니다 리오니는 공짜 뭐야 이거 월요일이 조풀하네 아 펭균 어 우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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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엄청 빨라! 엄청 신기해, 그치? 이렇게 꼬리를 해충해야지 말고 있어. 너무너무 신기하게 움직여. 안녕하세요. 예쁜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. 저거 봐, 류현아. 물고기 봐야지. 얘 봐, 얘는 저기 위에서 쉬고 있네, 저렇게. 얘 봐, 얘 뭐야.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우와. 쟤 진짜 큰 거 같아, 저 언니. 얘 얘 얘, 얘 얘. 안심, 안심아. 물고기! 물고기 봐, 물고기. 물고기. 처음으로 만져보고 싶은 게 생겨. 뭐야, 얘네랑은 좀 해볼만 할 거 같아? 얘네랑은 좀 해볼만 할 거 같아? 네. 맞아요. Indeed. 3, 2, 1, 2, 1, 2, 1 땡큐 느낌이 다 와 두개 다 되고 이거 더 이상해 물이 물이 움직였어 움직였어 어 크로이 은감하다 진짜 왜 여기 있는 공간이 있나요? 사망하지 물이 물이 까끌까끌 까끌까끌 물이 까끌까끌 왜 나한테 반대로 돌아 편해 보여 뭔가 뭐지? 이런 표정 이상한 느낌이네 리온 이거 뭐야? 으아 으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 아있나봐요 너무 너무 신기해 어떤 부분이 신기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게 너무 신기하고 같이 물어봇 뭐지 같이 묻고 오늘의 조회 드라마 한 수고 그리고 이와 지구 음봉 펜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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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봤습니다. 평가를 내고 왔으면 실망스러울 수 있었어. 아쉬웠어.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. 다행히 EBT 카드가 있어가지고 싸게 갔다 왔습니다. 그치 리언아?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합니다. 안녕. 리언이 안녕.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안녕 안녕 안녕. 안녕 안녕. 안 시킬 때는 사람들한테 다 하고 시킬 때 봐봐.